아 아 컷인다 영차 하아 영차 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군부하잖아. 그지?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다음 아 이 문제가 뭐냐면 그냥 순수 컨트롤러죽어 그거까지 생각을 못 한거 같은데 이 맵 제작자가 순수 컨트롤러죽을 주면 지금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 낚시 당하기 전에 죽는데? 고양이가 미끄러져 아 맞다 고양이가 미끄러져 여기서 뭐 뚝 떨어지는데? 이거 미끄러 봐봐 미끄러지죠? 아무것도 안 밟아야 되지? 이로 가서 가고 뭐야 이거 중국 뭐야 이거 아 어? 어? 이어진다 아아 아까 그 아 아 중국이 그거구나 이어가는구나 딴 꺼져 나 이거 그럼 처음에 되게 잘했네 이거를 오케이 여긴 또 없었고 자 여기여기여기 조심 ЕТ 아 오케 오케 오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아니 이거 어떡해 만두군단 구름 위로 올라가야 돼? 아 그래 아 우와 얘 어떻게 가야 돼? 어 위로 올라오네? 이것도 뭐 있을 것 같애 여기 지나간다 저 어떡해 네 번째 칸 오케이 오케 오 여기 들어가는게 아니야 들어가는게 아니야 들어가는게 아니야 어 그거 크게 있나? 여는게? 숨겨진 박스? 여긴가? 공으로 다시 가? 지나가고 지나간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하라고? 어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아 아 알았다 알았다 위로 보내고 그렇지 꺼지라기 꺼지라기 아 왜 이렇게 오 오 오 으 지금 이니? 지금 이니? 하씨... 3. 3. 4. 4. 5. 5. 5. 5. 6. 아 이렇게 아 이때 빨리 가야해 아 알았다. 좀 뒤에서 뛰어야되네 콜투시 네번째 블럭에서 여기서 그치 네 5. 5. 5. 5. 5. 5. 쿨트쇼가 너무 좋아 가사타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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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? 뭔데? 아 몰라요 안 건드려 뭐야? 초록색을 먹어봐 알았어 나니? 왼쪽으로 가야돼 떨어지고 왼쪽으로 오 왼쪽으로 가야돼 떨어지고 왼쪽으로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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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빨리 가서 오 아 오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짧게 뛴 다음에 들어가는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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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th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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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음..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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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가야겠다. 이렇게 하고. OK. 아 컷인다. 여기가 있네. 이게 없으면 안 되는구나. 이걸 먼저 깨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. 레이저 피하려고. 이 앞에 레이저를 유인하고. OK. OK. 이렇게 해.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 해. 이렇게 해. 이렇게 해. 이렇게 해. 여기서 조금 안 되는 거야. 제작자 의도는. 이거 분명히 함정인데. 이렇게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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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왜 아니 버려졌다 안 버려졌다 왜 그러는 거야 왜 왜 하나만 해 버려졌다 안 버려졌다 하냐고 왜 하나만 안 해 아 여기서 어떻게 가냐고 저거 오고 나면 치고 바로 가야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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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여기다. 여기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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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가는게 아닌거 같은데. 아 얘를 밟고 이렇게 뛰는건가 보다. 오케이. 트럠ень will 아 아 없 어칌 아 아 starters 돼요 으 문 imos 도 여기에서 팍 올라오죠? 안 눌러? 아 떨어질 것 같은데? 100% 떨어진다 지금 100% 100% 떨어진다 100% 떨어진다 100% 떨어진다 100% 떨어진다 100% 떨어진다 아.. 그냥 달려야 되나봐 이거 도형 몇.. 몇 틈만 할게 15특? 이거 하나 다 까보라고? 이거 하나 다 까보라고? 100% 떨어진다 100% 떨어진다 100% 떨어진다 100% 떨어진다 100% 떨어진다 아.. 컷인타고 로봇 날아.. 타고 날아가는거야? 여기서 여기서 응? 어.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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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..... 이거 어차피 넘어가도 치킨이 있네 깬거야? 아 너무 엘받아 개빡쳐 야마도라 이걸 15트 있게 했다고요? 저거 로봇한테 던져지는 거 이거 혼자 찾아내려면 15트 안에 못 깰텐데 아 멜론 먹어야겠다 아 멜론 먹어야겠다